정부가 유람선 설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제청은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유람선 설령 제한 규정이 없다며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설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령으로 유람선 설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회가 세월호법 갈등으로 공전되면서 처리가 미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목선과 화성수지선은 각 15년, 강선은 20년으로 설령이 제한돼 있습니다.